75kg 기준인데 지금 75점 78 시원씨 살 좀 빼세요 몇 킬로시죠? 미어 자 오늘은 LSS 첫방 나이스 냠버거 쳐봐라고 정환 쳐봐라 아니 원래 이 엘리베이터는 6인까지 됩니다 근데 여기 좀 민감해 그래서 한 4명 타면 항상 여기 써있잖아요 4명인데 75kg 기준인데 지금 75점 78 시원씨 살 좀 빼세요 몇 킬로시죠? 저요? 110이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가 가끔 많이 타면 고장 날 때가 있어 그래서 안에 갇히는 경우가 꽤 있었어 맞아 맞아 자 알겠습니다 어? 야 이 복도 오랜만이다 뭐하냐 마지막 엔딩 힙크를 어떡하지 뭐하지? 아 큰일 났네 아 봐봐 아까 달았지 귀여워 오늘은 뮤직뱅크에 왔습니다 자 볼게요 저기 시원씨 시원씨는 지금 미팅 준비 중이에요 만들고 있는 거 급하게 바꾼 거 같은데 지금 화면이 딴 거였던 거 같은데 혹시 라이즈 원빈씨 아 그렇게 하는지 말아요 라이즈 원빈씨 아니에요? 아니에요 태지에요 어 이거 다 되겠다 태경은 오늘 모자 쓴데요 아 귀가 엄청 긴 거구나 왕귀 아 우리가 오늘 왕귀씨에요 왕귀? 아니죠 아기? 아 아니죠 바로바로 왕귀 장귀라고 해야 되나 자우지 자우귀지 진짜 서태지 선배에요 진짜 어 진짜 찾을 것 같은 렛츠짱 인정하기 싫은데 좀 힙해 보여요 지금 그니까 하하하하 지금 되게 힙해 형 안녕하세요 태진이 형 오차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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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핀